BKB의 노래자랑, 참가 번호 1번 광주대표 홍준영을 향해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참가 번호 1번 광주대표 홍준영입니다. 늦은 밤 잠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흥도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부를 노래는 아무르파티. 빠른 곡으로 승부하겠다. 상관은 왜 다 그런 거지. 너무나 빈 서른 해와. 쇠솔 같은 한편의 얘기를. 세상에 뿌리벼슨지야.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.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.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. 인생은 지금이야. 간다, 간다, 간다. 아모르파티. 쪼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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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들어가는 거예요, 전수영? 쪼쪼쪼쪼쪼쪼쪼쪼쪼도 들어가. 그럼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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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. 돌고 돌아돌아. 아니요. 박수 주세요. 그래야 한 봐. 나이는 진짜. 마음이 진짜. 가슴이 뛰는 너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요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너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안무 파트 2절까지 한 번 더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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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몇 점? 보여주세요 14점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 대박, 멋있었어